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규제책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취재기자 보도를 통해서 정리는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요 내용들 아니면 눈에 띄는 내용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경기도 중심으로 규제를 했거든요. 서울은 재건축 시장 규제 일부가 있고요. 토지로 허가구역 정도, 그리고 서밀리원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거는 파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 바로 인천 3개구하고 대전 4개구를 투기과일지구로 묶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청약시장의 분양권 전멸 바로 8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막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접경지역 이외의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은 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또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장 규제 중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은 향후에 좀 안정되지 않겠나. 그러나 문제는 지금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금들 객수를 내던 거를 3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택거래 허가제도를 도입한 거와 유사한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법인은 전부 규제했고요. 그리고 서민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3억에서 2억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이고 시장은 안정하는 대책이지 서민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정책 기조 자체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내용만 봤을 때는 실수요자들도 지금은 사실 힘든 게 사실이고 내집 마련을 쉽게 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들만 짚어주셨는데도 내용이 몇 개가 훅훅 지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풍선 효과도 어느 정도 잡으려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 수도권 지역을 계속 잡겠다는 건데 그중에 갭 투자와 관련된 어떤 원천 차단 효과를 보려는 규제책은 글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게 전세대출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최근에 갭 투자는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갭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규제가 없어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자체가 60% 이상 되는 지역은 자기 자본이 30-4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한하는 건 없고 단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강력히 인상하는 거 0.4에서 0.7 0.6에서 0.8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니까 아마도 20대 국회에서 계획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된 법률이 21대 국회에서는 그냥 통과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개최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단지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걸 차단했거든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칭찬할 만한 부분도 있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시장의 반응도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받기 위한 조치들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일됐었거든요. 여기 바로 인천, 서구라든지 동구, 중구가 투기과일로 묶였기 때문에 그건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유치된다는 것 때문에 동구, 중구, 서구 다 그냥 과일이 올랐었어요. 이 지역을 전부 투기과일로 묶었는데 이런 지역은 바로 분양하자마자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지금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지나고 나서 전매가 되거든요. 그럼 8월부터는 입시시적까지 안 되는데 정부가 아마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투기과일로 묶으면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한 거는 풍선효과를 막는 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풍선효과 지역은 규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외의 문제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구의 수성구가 투기과일지구고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전주, 광주, 부산, 울산 다 없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혹시 또 번져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지역 지정하겠죠. 문제가 인구의 반 정도 이상이 사는 서울 수도권 지역이 전부 규제적입니다. 산 없는 곳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 전체 인구의 반을 규제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지방까지 그렇게 되면 상당한 지역이 전부 통제 경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지만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대하는 안 돼요. 이건 결국에 중장적 대책이 못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거니까 그걸 터놔야 되는데 이걸 자꾸 수요 억제 정체로 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수요 공급 법칙으로 도입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규제 강도가 좀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약간 그런 스탠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꺾지는 않을 거야. 우리들의 스탠스는 일관되기 때문에 너네가 먼저 좀 안정이 됐으면 해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이런 규제책들을 통해서 내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혹은 실수요자로 들어갈 예정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제한이 크게는 없어요. 대출만 규제되는 것뿐이고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거는 집이 큰 문제가 없는데 주택에 있는 사람이 신규 분양을 받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30년, 20년 살던 사람이 그 집을 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이거 제한됩니다. 대출도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중심으로는 주택 구입하는 데 큰 제한이 없지만 나머지는 다 제한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주택 이상만 갖고 있으면 1주택 갖고 있으면 규제입니다. 규제 바운더리에 계속 드는 거고 그런데 아예 그러면 무주택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큰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전세대출이 바뀌어 있어서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대개 전세, 월세 살잖아요. 반전세. 이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낮춰졌다는 거. 왜 그런가 하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기서도 보도했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연립이나 다세주택을 30가구, 50가구 지워놓고 대출을 끼워서 분양한 사례가 있었어요. 사기 사건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낮춘 거 아닌가 그런 걸 전세보증금을 해주게 되면 또 주택도지보증사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나이가 늦었던 서민들이 전세금 보증을 낮춘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막으려고 했더니 한쪽이 좀 허술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어떤 뉘앙스나 스탠스 자체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고강도 규제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인세 인상은 제가 오늘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어제 방송하고 통화할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법인 규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취득하는 단계에서 규제할 수 있고요. 법인이 취득하게 되면 부가세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취득 단계뿐이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역시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도 역시 규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취득 단계는 없고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려서 혜택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원주택, 기숙사나 이게 아니라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최근에 1인 법인을 설립해서 계획 투자를 하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이런 건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좀 걸러질 수 있는 건 걸러지겠네요. 네. 법인세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영향이 또 크지 않을까 싶은 게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통과되면서 이제 결국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하나 싶어 보면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과세할 수 있고 또 자금 출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은 저금리나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5% 이상 연간 올리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만약에 예금 금리가 4%, 5% 넘어가게 되면 주택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 안 할 수 있어요. 예금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이제 전월세 계약을 무기한하든지 아니면 2 플러스 2로 가든지 계약갱이 청구원제가 도입되게 되면 임대 입장에서 볼 때는 재산권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월세만 올리면 되니까 이래서 주택시장이 재편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3법의 개정 없이 그냥 통과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던 대로 무기한 계약은 안 갈 것 같고요. 2 플러스 2나 2 플러스 4 정도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는 얘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왜 상한제만 있고 하한제 없냐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검원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반응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치 논리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사안이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런 종합적인 추가 규제안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인대에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규제까지 덮친 격으로 연말쯤 되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겠지만 이게 주택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수요가 있는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시점, 분양시점까지는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6.19 대책이 나왔을 때 규제로 시작한 정부라 규제로 끝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을 단기적 안정화를 시킬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대책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좀 그랬잖아요. 규제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또 규제책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21번째까지 나온 건데 몇 번째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번 역시 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방향성 자체는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 시내에는 지금 재건축 시장 규제와 토지율 허가 구역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일부 있고 아마 수도권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게 다시 서울로 들어오지 않을까 겁납니다. 서울 쪽에 투자가 오히려 일어날 수 있어요. 재건축에는 기존 주택 시장. 그런데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듯이 이게 아마 연말쯤 돼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번 대책과 더불어서 당분간 시장은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남은 게 뭐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도 지방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대장 지역도 역시 만약에 과열되면 투기 과일적으로 격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아마 주택거래 허가 제도까지 도입하지 않겠나 그건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 전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반주택거래 허가 제도 도입과 같은 효과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부의 규제가 사실은 시장의 능사는 아니거든요. 수요가 있는 것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나온 추가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의 기조대로라면 두세 달 안에 또 한 번 모시고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